안녕하세요 보호대 뉴스 브레이스 뉴스 아나운서 송민지입니다 5,6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념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념 때문에 일상생활도 어려워하고 수술까지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술만이 정답일까요? 보호대 하나만으로도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골관절념 보호대인데요 글로벌 전문기업 오서의 한국지사 오서코리아의 지원으로 얼로더원과 폼핏 오웨이 보호대가 이곳 브릭 피팅센터에서 자유롭게 시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념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